아, 저 새끼 등질머리 하곤 아, 졌어, 안 해! 안 한다고! 야, 내가 더 준비나 해, 새끼야. 준비? 야, 무슨 준비? 무슨 준비? 내게 아까 전에 준비 끝났어, 새끼야. 준비 완료라고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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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. 여기 맘에 들어? 어, 땡큐. 이따가 내 친구들 올 건데 괜찮지? 누구? 같은 학교 애들이야. 좋은 때로 해. 애들 왔나 보다. 야, 임마. 야, 왔으면 왔다고 형님한테 인사를 해야지. 야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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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가봐야겠는데? 얘들아, 왔어? 야. 야, 발목보다 키스가 먼저냐? 나의 인사가 치긴 해요. 저, 괜찮으세요? 괜찮아? 괜찮아. 근데 뭐야? 이 새끼 예쁘다, 뽀뽀하니까 입을 못다네. 야, 이거 여기 아까 말했던 한나라, 이비. 여기 지하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 말 좀 해, 한 말. 야, 반갑습니다. 한 말 좀 해, 한 말. 야, 꼰대들의 눈물인 전쟁말이 한국에서 제일 쉽다고. 한 마리. 한 마리. 은하. 잘 먹는 거 같아. 우와. 한 달아, 한 달아. 야. 한 달아, 내놔. 내 거라고. 은하, 맛있어? 그 좀 맛있어? 응. 내 거야. 은하? 누구? 나 몰라? 응, 몰라. 너 여기 초대한 게 나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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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날 어떻게 알아? 여기서 널 모르는 남자들고 있나? 마실래? 땡큐.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하면 돼요. 필요한 거? 뭐든? 땡큐. 너가 궁금해? 내가 궁금하다고? 왜? 알겠어요. 아, 애들이 나 기다리는 거 같아. 나중에 봐. 네. 그도 조심하고. 그럼,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? 응. 내가 있을 때 태호 형이랑 다른 형 몇몇 뿐이었는데. 그렇구나. 응. 너는 왜 나갔어? 서클 끝나면 늦으니까. 우리 아빠가 조금 무섭거든. 담배 좀 빌릴 수 있을까? 나 담배 안 피는데. 불도 좀. 누구? 누구 차 데려왔어? 한나. 한나? 응. 누구인지 모르겠네. 담배. 담배 고마워. 피울래? 아, 나 담배 피울 줄이야. 정말? 응. 어떻게 피우는지 알려줄까? 응. 야! 얘네들 여기서 뭐하냐? 혁주. 왜? 형, 어디 있었어요? 여자들이랑 재미 좀 보다 왔다. 넌 씨, 아직도 말을 안 넣냐? 미안. 태호랑 한나는? 한나 쟤는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? 다. 무슨 일이지? 아, 뭐야? 아, 전기 가져와! 이거, 너장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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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셔. group 2, 2, 3, 2, 2, 1. 너네, 씨발 한 번만 더 깃집냈냐? 나 탔어? 씨발, 좋아서 마시고 하ô. 불만 있냐? 야. 뭐라 그랬냐, 씨X. 지가 좋아서 마신 거라고. 야, 덤벼. 덩치만큼 개XX. 안 덤벼? 덤벼! 진짜 덤벼! 말아 있어. 야. 야. 우리 그냥 하나만 내리고 갈 거야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미안하다. 그냥 보내줘라. 휴, 휴. 초대도 안 하는 새끼들이 저돌아와서 파티분이 개판 치더니. 아, 이제 니네벰베아들 데려가고 싶다. 그럴 순 없지. 데려가고 싶다고? 맞아? 그럼. 뭐? 빛날을 놔줘? 의리 하나 없는 등신 새끼들을 친구라고 믿고 있는 제가 불쌍하다 야 이 새끼 놔줘 이제 꺼져 화장 진정해 야 이비 이러다 죽겠어 나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조용히하고 후기해 둬 야 야 야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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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